2탄입니다. 여러분들 2탄 2탄. 수연이의 스피너 싸움 2탄. 네. 수연이 2탄. 스피너 싸움 2탄. 과연 누가 우승할까요? 이 중에서 8팀만 인출합니다. 이 중에서 8팀만 인출하는데 긴장되는 순간 최종. 8팀만 뽑히는데 여기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패자발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입까요? 초록. 역시 진짜 쎄도 쟤. 역시 진의 힘. 형 누가 입까요? 하얀. 우와! 손 탈락했네. 은색. 진산미를 다 떨어뜨리려고 해요? 왜? 은색이 잘한다고. 어떻게 빨간을 이겨. 어. 어? 뭐야. 은색이 잘하잖아. 역시. 엄청 잘해. 역시 빨간과. 핑크. 참고. 야. 이 샌널목에 탈락시키는 거에요? 뭐야. 당연히 이기죠. 탈락할 수가 없어지지. 노랑. 자. 방금 제이 스토록스에 좀 걸렸는데. 다시 입을 수 있나 안 보였어? 역시. 네. 네. 누가 입까요? 어. 보라. 보라. 어.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좀 빼자. 어. 좋네. 좋네. 아쉽죠. 예상받길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얘 방금 1라운드. 예상단에서 이겼나? 몰라. 어. 저런거. 아쉽죠. 예상받길래. 갈색. 갈색. 갈색이었습니다. 네. 이팀입니다. 일곱팀. 위중의 사안팀은 자동합격입니다. 네. 누가 할까요? 은색. 은색. 갑니다. 안하고 그냥 쉬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고고씽. 이 중에서 한 팀을 골라주세요. 왼쪽. 이거요? 응. 왼쪽 좋았어요? 저는 탈락입니다. 요하일까요? 초록. 어. 모르겠네. 상대는? 오. 졌어요? 좋네. 역시. 최종. 라운드. 핑크. 역시 핑크이었습니다. 자. 핑크. 핑크. 왼쪽? 왼쪽이요? 와우. 오른쪽 바뀌었어. 핑크. 음. 잠깐만요. 다시. 오. 역시 이겼어. 최종. 핑크. 핑크야? 핑크가. 핑크가 아닌가 봐요. 오. 이겼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스페인자 발전 성공. 성공. 예. 인사. 아니요. 그러면 또 뭐 있어? 최. 최종순이에요 이게? 아니었어 그러면? 쟤네들은 뭔데? 얘네. 죽죠. 아직 8강입니다. 어. 응. 계속해봐. 자. 계속했습니다. 누가 진출할까요? 연두. 와우. 갈색 승리. 갈색이 세네. 오. 갈색. 오. 갈색. 오. 갈색. 오. 왼쪽. 오른쪽이. 아픈데? 네. 잠깐만. 진짜 순위를 해봅니다. 오. 이거 더 가까이 있었어. 1대1. 와우. 성공입니다. 이 녀석. 어떻게. 뭐일까요? 이렇게. 오. 역시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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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입니다. 4강. 이렇게 펼쳐진다고? 오, 센데. 결승 진출. 우리가 좀 늦게 때렸습니다. 이게 센보다 센보다. 결승전. 누가 최종 승리할까요? 바로바로. 축하합니다. 최종 승입니다. 최종 승.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인사. 뭐? 너무 좋아서 마침 인사 못 찍혔어. 구독, 좋아요, 꾹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회수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은 국기홀드컴 1, 2탄 3탄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